21일 오전 10시 40분쯤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위치한 보건의료원 주차장에서 만 2세 A양이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경찰은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린 A양이 버스 우측 앞에 앉아있던 것을 50대 운전자 B씨가 보지 못한 채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날 어린이집 버스는 아이들 견학을 위해 군보건의료원을 방문했으며 인솔교사는 5명, 방문 원생은 총 29명이었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 및 인솔교사의 과실 여부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.